호랑이이기 때문에 또 호랑이 하면 또 한 거 아닙니까, 이 기장을 받아서 정말 호랑이처럼 다 부숴버릴 수 있는 그런 파워풀한 한 해가 되시길 진심입니다. 지난해 최고의 한 해를 보낸 그룹 방탄소년단이 새해 인사를 전했습니다. 먼저 맏형 진 씨는 팬 커뮤니티를 통해 매년 갈수록 더한 사랑을 받고 있다며 고마움을 드러냈는데요. 올해도 팬들이 웃을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 뭐든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. 제이홉 씨는 새해인 호랑이처럼 기운 넘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며 파이팅을 외쳤고요. 지민 씨는 팬들에게 더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B 씨는 올해 팬들과 더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다며 컴백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멘